음악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크로즈드 체인지 오른쪽 회전 내추럴 턴이죠 또 내추럴 턴 후반부를 합니다 다시 발바꿈 크로즈드 체인지 리버스턴 리버스턴을 6보까지 합니다 반대 방향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왼발로 시작하는 크로즈드 체인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내추럴 턴 후반부 다시 발바꿈 크로즈드 체인지 리버스턴 왼쪽으로 회전이죠 리버스턴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본격적인 스텝을 배워보도록 할거에요 자, 남자 먼저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남자 왼발 전진부터 시작합니다. 왼발 전진, 오른발 옆, 왼발 모으고 우회전, 내추럴턴, 오른발 전진, 왼발 옆, 오른발 모으고 왼발 후진, 오른발 옆, 왼발 모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반대 방향에서 보시겠습니다. 앤, 왼발 전진, 오른발 옆, 왼발 모으고 오른발 전진, 왼발 옆, 오른발 모으고 왼발 후진, 오른발 옆, 왼발 모으고 다시 한번 회전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로즈즈 체인지는 회전량 없이 앤, 원, 투, 쓰리 내추럴 전반부는 외측 회전이기 때문에 앤, 4분의 1턴, 8분의 1턴으로 나눠돌고 후진은 내축 회전이기 때문에 8분의 3턴, 135도를 한꺼번에 회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 스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를 등지고 시작합니다. 오른발, 후진, 왼발 옆, 오른발 모으고 내추럴턴 전반부, 왼발 후진, 오른발 옆, 왼발 모으고 오른발 전진, 왼발 옆, 오른발 모으고 이번에는 회전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크로즈드 체인지는 회전량 없이 갑니다. 왼발 후진하는 내추럴턴은 내측 회전이기 때문에 남자 것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측 회전을 할 때는 135도를 한꺼번에 회전을 하고 발을 모읍니다. 또한 오른발 전진으로 하는 외측 회전인 경우에는 4분의 1턴, 8분의 1턴으로 나눠둡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카운트에 맞춰서 타이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nd 1, 2, 3 1, 2, 3 1, 2, 3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죠? 반드시 함께 해보셔야 춤의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자 스텝을 카운트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And 1, 2, 3 1, 2, 3 1, 2, 3 반대 방향에서 And 1, 2, 3 1, 2, 3 1, 2, 3 자, 그럼 이번에는 발에 대한 footwork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왼발부터 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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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토, 토, 힐 토, 힐 노프트 라이스 토, 토, 힐 반대 방향에서 보시겠습니다. And 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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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토, 토, 힐 토, 힐, 토, 힐 자, 이번에는 여성의 footwork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오른발 후진부터 토, 힐, 토, 토, 힐, 토, 힐, 토, 힐 힐, 토, 토, 힐 반대 방향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And 토, 힐, 토, 토, 힐, 토, 힐, 토 토, 힐, 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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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자, 여러분 스텝을 배우시느라고 진화하셨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남자